잠깐 멈춰봐 잠깐만 멈춰봐 나 할 말 있어 야 엄마가 안꺼? 앉아봐 앉아봐 음악 꺼 끄라고 대화하는데 그게 뭐야 내가 지금 할 말 있다고 했잖아 꺼 소리 낮추지 말고 끄라고 아예 내가 다른 건 뭘 안하겠는데 너 아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너 밖에 나가서 무례한 행동 좀 안하면 안되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너무 많아서 내가 뭐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봐봐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너 지금 태도가 그게 뭐야 야 가만히 좀 있어 대화의 기본이잖아 사람 눈 보고 대화하는 것 기본이야 그거 너 그리고 그리고 매번 그렇게 술 먹고 기억 안 날 정도로 취해서 집에 들어가는 거 그거 자랑 아니야 그거 자랑 아니라고 네가 뭘 잘했다고 야 나 말하고 있잖아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 그리고 너 아르바이트 월급 들어온 거 이번 달 거 다 썼지 다 썼잖아 말해 다 알아 어디다가 썼는데 어디다가 썼냐고 너 그럴 거면 알바 그냥 때려쳐 알바 왜 하는데 그럴 거면 알바 하지마 나는 너 용돈 받는 거 싫어서 네가 네 돈 벌고 싶다고 해가지고 네가 알바 한다고 해서 나는 너 되게 대견하게 생각했어 어 되게 나는 대견하게 생각했다고 근데 네가 알바 한 이유가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뭐 그냥 쇼핑을 하면 내가 뭐라고 해? 어? 그냥 쇼핑을 하면 내가 뭐라고 하냐고 너 왜 그 수백만 원짜리 너 손 들고 있어 너 손 들고 있어 손 들고 있어 네가 잘했어 그러면? 손 들고 있으라고 너 가만히 못 있으니까 손 들고 있으라고 너 가만히 있게 해 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손 들고 있어 손 들고 있어 너 잘못한 거 맞아 너 한 달 알바비에 몇 배가 되는 몇 배가 되는 가방을 그렇게 그렇게 덜컥 사는 게 그게 말이 되냐? 그래 놓고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는 네가 또 사? 너 뭐 무슨 기부천사야? 어?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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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남자친구인지 아빤지 이럴 때 보면 내가 알 수가 없다 어? 손 들고 있어 손 들고 있어라 내리라고 할 때까지 손 들고 있어 아프라고 들고 있으라고 한 거야 손 내리지 마라 계속 들고 있어 계속 들고 있어 아프 nome 똑같이 ceral weird 아코 아 왜 이럴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